안녕하세요 용도티비 도호입니다. 주말엔 뭐하시나요? 주말엔 역시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편하게 영화감상하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죠. 오늘은 저희집 영화관의 홈바를 책임지고 있는 도메틱 뉴하이프로 미니 냉장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복층이나 사무실에 따로 음료를 보관하거나 화장품 냉장고로 이용하는 등 미니 냉장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도메틱은 전세계 유명 호텔에 비치되는 프리미엄 냉장고로 유명한 브랜드랍니다. 코드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2시간 후쯤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용량 대비 컴팩트한 사이즈라 소파, TV 옆 등 어디 두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깔끔한 블랙 컬러라 또 잘 어울리고요. 전면은 풀글라스 재질이고 손이 자주 닿는 도어 위쪽 핸들 부분에는 친환경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고급스럽죠? 자 이제 설치를 했으니 내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보셨던 조그만 냉장고들보다 내부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답니다. 플라스틱이나 철망 대신 블링블링한 글라스 선반이 들어가 있어요. 글라스 선반을 사용해 5단으로 높이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작은 냉장고지만 큰 PT병까지 거뜬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맥주캔 높이에 맞춰서 선반을 세팅하니 가장 최적의 수납이 되더라구요. 도어 안쪽 도어렉까지 투명해서 음료수를 넣어두면 청량한 느낌이 들어요. 큰 와인병이나 패티병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어렉 위에 가이드도 있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두 개의 LED 라이트가 있어서 음료수를 화사하게 비춰줘요. 덕분에 뭐가 들었는지도 잘 보이구요. 가장 안쪽에 타공으로 장식된 커버가 보이시죠? 냉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데코 커버랍니다. 수납력도 좋지만 외부 그리고 내부까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전부 예쁘게 마감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구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제 좀 채워볼까요? 내부 용량은 26리터입니다. 500ml 맥주캔 기준으로 16캔 앞쪽 도어렉에는 1.5리터 2병을 넣을 수 있어요. 실제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글라스 선반을 이렇게 맥주캔 높이로 맞추고 아래쪽에 좀 더 키가 높은 음료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워주고 가족들한테 마음껏 꺼내 마시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이렇게 뚱뚱한 와인도 들어갈까요? 혹시나 했는데 앞쪽에 큰 사이즈 와인도 거뜬하게 들어가네요. 굳이 맥주캔 기준이 아니더라도 위아래 그리고 도어 안쪽까지 다양한 음료나 간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굿입니다. 와인, 맥주, 화장품을 보관할 때 다 알맞은 온도가 있는 거 아시죠?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로 알맞은 온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내부 등이 3번 깜빡이면서 기본 온도로 설정되고 바로 한 번 더 누르면 불빛이 5번 깜빡이면서 최저 온도로 바뀝니다. 도매틱 뉴 하이프로 미니 냉장고는 화장품 냉장고로 쓰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가족들 홈바용으로 쓰고 있는데 화장품을 채워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대 더 드릴까 싶네요. 아, 일반 냉장고에 화장품을 넣어두시는 분들 계시죠? 화장품 보관 적정 온도는 15도예요. 사실 일반 냉장고는 이보다 더 춥죠. 그러면 성분이 변형되거나 굳을 수 있어요. 화장품 냉장고는 이렇게 전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답니다. 스킨, 로션 말고 식염수, 파운데이션, 안약, 연고 등을 화장품과 함께 보관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작은 냉장고를 사용할 때 제일 고민인 것이 바로 성애죠. 두꺼운 성에 녹이느라 고생해보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도매틱 뉴 하이프로 미니 냉장고는 성애 제거 기능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도매틱의 첨단 기술로 기존 모델 대비 15%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있고 무서움 반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서움 기술을 제대로 구현한 미니 냉장고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왜 저건 소리가 안 나? 돌아가는 거 맞아? 하고 묻더라고요. 찐 무서움인 도매틱 뉴 하이프로 미니 냉장고 특히 작업실에 두고 쓰실 때 웅하고 소리나는 거 거슬리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써보세요. 이상 오늘 저희 가족의 최애 간식 냉장고 도매틱 뉴 하이프로를 소개해드려 보았어요. 그럼 저는 또 더 신기한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